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오디오의 덕킹이란 메뉴가 있어요. 덕킹이란 메뉴가 어디에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키네마스터를 투치합니다. 키네마스터는 동영상 제작 앱으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앱입니다. 자 키네마스터를 투치하겠습니다. 툭 투치했어요. 그러면 초기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이 덕킹이란 앱, 툴, 메뉴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투치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에서 제일 처음에는 아주 신기한 아라비안 나이트의 시대의 집같은 그런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 해볼게요. 프로젝트에서 이제 이 사진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아나운서가 나와서 말을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낼게요. 아라비안 나이트에 등장하는 신바드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네 잘 모르시겠다고요? 아실 것도 같지만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정답은 오만인데요. 자 여기까지 아나운서가 여기까지 말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사진이 나와서 아무런 오디오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일 처음에 여기에서 오디오를 하나 가져오고 있습니다. 음악을 하나 가져오고 있어요. 오디오를 여기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저는 여기에서 제일 아래쪽으로 볼드로 가겠습니다. 볼드로 가서 볼드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제가 이 음악을 이렇게 쫙 정리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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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r only라고 하겠어요. nr only는 nr은 제가 no right 제가 저작권이 없는 음악만 모아놓았다. 이런 뜻으로 제가 볼드를 만들어서 이걸 터치하겠습니다. 이걸 터치해서 여기에서 로코라는 음악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로코를 터치하겠어요. 자 이런 음악인데 로코를 터치해서 그러면 여기 플러스가 생기죠. 플러스를 터치하면 타임라인에 오겠죠. 플러스를 플러스를 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래쪽에 타임라인 아래쪽에 음악이 왔어요. 그리고 저 상단에 x 있죠. 상단에 x를 터치해서 화면을 닫습니다. 자 그러면은 타임라인에 보세요. 이쪽 이 부분이 타임라인이잖아요. 이게 타임라인인데 음악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음악은 아래쪽에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하면 제가 여러분께 퀴즈 자 여기서 자 불러오세요. 이 부분에서는 사진이니까 음악이 없죠. 그러니까 이 음악이 플레이 되지만은 이 부분으로 와서는 이 아나운서의 사회자의 말이 여기에 이 파일의 동영상에 녹음이 되어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오디오 녹음이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음악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중복이 되는데 이것을 상세 볼륨을 사용하지 않고 상세 볼륨을 사용하지 않고 이 아나운서가 말을 할 때에 이 아래쪽 음악이 자동적으로 음을 음이 줄어들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덕킹입니다. 덕킹은 일단 아래쪽 이 파일을 음악 파일을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면은 여기에 보시면 덕킹이라는 메뉴가 여기 있죠. 덕킹 이 덕킹은 덕 d-u-c-k 덕은 오리라는 뜻도 있고 오리가 이렇게 뭘 가면은 피하잖아요. 그래서 덕은 피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덕킹이 음악에서 쓰면은 사람의 목소리가 음악이 나오다가 사람의 목소리가 나올 때는 음악을 죽이는 겁니다. 음악의 볼륨을 낮추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덕킹입니다.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라디오 DJ 같은 경우에 음악이 이렇게 나오다가 DJ가 말을 할 때는 음악이 사라져요. 볼륨이 낮아졌다가 DJ가 목소리를 음악 말하는 멘트가 끝나면 다시 음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덕킹입니다. 여기서 이 덕킹을 터치하겠어요. 지금 아래쪽에 이 파일이 오디오 파일이 음악 파일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걸 툭 터치하면은 이 아래쪽에 타임라인의 이 오디오 음악 파일이 회색으로 분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덕킹을 터치한 다음에 요 위에 사람의 목소리 있는 곳 있죠. 사람의 목소리에는 이 파일 동영상을 툭 터치합니다. 이 파일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파일이 선택이 되었어요. 이게 사람의 목소리가 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녹음이 되어있죠. 선택한 다음에 요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게 볼륨 아이콘이 있죠. 볼륨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은 자 여기서 잘 보시면은 요 이쪽에 있는 이 믹스에서 이것은 100%로 되어있죠. 이것은 볼륨은 요 아나운서의 목소리에 대한 볼륨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이쪽 이것은 아래쪽 음악 파일 있죠. 오디오 파일의 볼륨입니다. 요것을 이 측편에 이것이 현재 0으로 기본적으로 되어있죠. 이것을 아래쪽으로 쭉 내려줍니다. 저는 80%까지 내려 보겠어요. 80%로 내놨습니다. 80% 근처로 70% 딱 맞추기가 어렵네요. 여기 80% 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80% 으로 놓은 다음에 요걸 80% 으로 놓았어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서 그러면 음악을 한번 들어보겠어요. 여기서부터 들어보겠어요. 여기서 음악을 들으면 여기는 이 아래쪽의 음악이 정상적으로 나오다가 이 아나운서의 말이 나올 때는 그때부터 아래쪽의 음악이 볼륨이 줄어듭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레이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낼게요. 아라비안 나이트에 등장하는 신바트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네. 잘 모르시겠다고요? 아실 것도 같지만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오만 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음악 파일이 이쪽에서는 음이 없으니까 이것이 정상으로 됩니다. 더킹을 적용하면 그런데 사람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는 사람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는 이 음악 파일이 볼륨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제가 마이너스 80%로 설정했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끝날 때 아나운서의 말이 끝나는 이 부분에서는 다시 음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사람의 목소리가 나올 때는 음악을 줄이는 것이 덕킹입니다. 이 덕킹 기능을 사용하면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물론 이것은 이것은 물론 이 파일을 이것은 덕킹이 있는 것을 해소를 하겠습니다. 해소를 하고서 여기에 있는 상세 볼륨을 사용해서 이 음을 조절할 수도 있겠죠. 상세 볼륨으로 조절을 할 수 있겠지만 덕킹으로도 그와 같이 사람의 목소리가 나올 때 볼륨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키네마스터의 덕킹 덕킹 툴 덕킹 메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